안녕하세요 모트렉스 주주 여러분 카이로스 입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모트렉스 주가 흐름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대응 전략 로보택시 컨셉트 인데요 굉장히 멋있죠 이거 기사 내용 한번 올려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에요 자 그럼 한번 흐름 차트하고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9월 5일이죠 9월 5일날 테슬라가 영화 세트장에서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 올려 드렸어요 이제 로보택시 공개가 임박했다 라고 10월 10일인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가가 움직였던 거죠 이제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로드맵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또 기사가 요건 이제 또 이제 계속 이제 기사가 어 나오는 거구요 예 자 테슬라 자율주행 로드맵 윤곽 로보택시 FDS 기대감 주가도 급등 요건 이제 6일날 그러니까 제가 그 요 기사 이 기사는 9월 4일날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9월 5일날 그 모트렉스를 알려드렸던 거고 이 기사는 그 급등하고 나서 또 나온 거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윤곽 로보택시 그래서 주가 급등 했었다 이거는 요런 내용이고 그러면 어 차트 적으로 한번 흐름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보셔야 되요 주식에서 어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차트를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점에서 사시면 안되고 저점에서 그리고 고점에서 하더라도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고 초고수들은 차트를 보고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아니면 호가창 이라든지 다 이제 마다 다 다르긴 한데 자 우선 그 이날이죠 9월 5일이죠 9월 5일날 한번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아 영상 하나 보여 드렸죠 그 다음날 9월 6일날 거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떴나 볼까요 시가가 6%로 떴구요 시가 6% 그 다음에 고가는 9% 아 하루만에 9%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장인데 이 정도 수익이면은 굉장히 어 어 뿌십니다 베스트죠 예 아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예 축하드립니다 자 요렇게 나왔던 거 지금 대항 전략인데 잠깐 뭐 그 못 보셨던 분들 있으면 여기 지금 모트렉스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 요거 한번 클릭하셔 갖고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요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 9월 5일날 9월 이렇게 여기 날짜 보면 9월 5일 이에요 5월 5일 날짜 보시고 그리고 내용 딱 보시면 흐름대로 어 잘 적중을 해서 어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야 그러면 지금 그 6일날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여기서 한번 음 했다가 급등이 어쨌든 나와줬다가 61선 뚫어 줬어요 근데 120일 선까지 뚫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120일 선을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61선을 뚫어주면서 여기에 이제 막혀있던 요 매물대에 이 벽을 어쨌든 요긴 한번 프라이 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밀렸지만 21선 에선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죠 21선 자 21선 21선 여기 좀 보이시죠 21선 지지를 해줬어요 어 지난주 그리고 굉장히 지금 경 뭐 경제 침체 된다 그래서 나스닥도 급락을 하고 지수 굉장히 해외 주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올라갔다 갑자기 내려왔고 지금 오늘 그나마 조금 아 코스닥 하고 호스피가 그나마 이제 혼조세로 지금 음 진행하고 있는데 자 요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어느정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아직 이 한번 찔러주고 트라이 요기서도 지금 8월 29일날에도 61선까지는 뚫어 줬어요 한번 윗골을 대고 내려왔죠 근데 120일 선은 못 뚫었어요 그쵸 120일 선을 못 뚫었다는 겁니다 요기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해 드렸던 부분들은 그래도 5에서 9% 까지는 수익권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인제 단기 말고 스윙의 단점 20% 이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자 여기 010 2256에 5260 으로 찬스 찬스 라고 자 찬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들 더 디테일하게 알려 드릴 거에요 직접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자 요런 부분들 자 보시면서 어떻게 나갈지 잠깐 말씀을 드려 보면 한번 두번 61선 61선 뚫었다가 120을 못 뚫었지만 우리나라 말은 3세번 이란 말 있잖아요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에는 자 여기서 이따가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다시 지금 내려오고 상대에서 저점을 높여 가고 있는 아주 예쁜 차트 모양이다 그럴 때는 자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매물대 벽도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240일 선도 남아 있고 요정도 정보좀 때 때도 있구요 야 그 매도 수익을 짧게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 이것도 괜찮 괜찮지만 수익을 한번 좀 길게 극대화 해서 가고 싶은 분들 있으실 거에요 이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찬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차트도 차트 공부도 해드리고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그 다음 재료 그리고 뭐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다 아셔야 되요 한 하나만 알면 안되고 주식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차트 수급 재료 이런거 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도 단순 단순하게 해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매물대들 뚫어지는 아직까지 어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아직 요거 그때 한번 매수 못하셨던 분들 타점 못 잡으셨던 분들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다시 한번 그 매수 타점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수익 아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여기까지 하겠구요 구독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